실력 키우기 보자 핵심 확인 1번 원자는 플러스 전화를 띈 원자핵 원자핵 가 마이너스 전기 전화를 띈 뭐냐 전자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아 이거 너무 쉽다 학교 시험이 이렇게 나면 이건 좀 너무 쉬운거지 원자핵하고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B보자 전기를 띄지 않은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하면은 마찰전개 생기지 그럼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뭐가 이동하냐 전자 원자핵은 이동 안해 원자핵은 이동 안하고 전자가 이동한다 전자 전자 이동하고 그 다음에 C 물체가 전기를 띄는거 대전 전기를 띄고 있네 대전 전기를 띈 물체 대전체 이거는 이제 그 이거는 C는 그 시험에 나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 말을 알아야지 그치 말을 대전이 뭐냐 전기 띄는 거 딴 거 아니야 대전 전기를 띄는 물체 대전체 이거 이제 시험에 요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알아야 돼 대전하고 대전체 다음에 D 뭐뭐뭐는 여러가지 물질들을 마찰 하였을 때 전자를 끌어 당기는 정도 약한 것부터 순서대로 배려한 거 대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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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이런거 있었잖아 플러스 플러스가 뛰기 쉬운 거 마이너스가 뛰기 쉬운 거 해가지고 쭉 배열한 거 있었지 그래서 맨 왼쪽이 뭐였지 털가죽 털가죽 맨 오른쪽은 에보나이트 근데 이제 그 털가죽하고 에보나이트도 뭐 중요하지만 요게 이제 많이 나와 유리 유리 유리하고 플라스틱 요걸 좀 봐줘야 된다 그래서 유리는 플라스틱하고 유리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유리가 이제 플러스를 띄는 경우가 이제 많단 말이지 그러니까 유리랑 플라스틱이랑 비비면은 유리가 플러스 플러스틱이 마이너스 나오는거지 대전열 대전열 마찰했을 때 순서대로 배열한 거 대전열 대전열을 쓰라고 시험해 되진 않을 거야 믿어 보자 그 다음 문제 보자 이 전기력 이 전기력 이 전기력은 전기를 띈 그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플러스 플러스 물체 띈거 플러스 물체 띈거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러니까 전기력 그 다음에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띈 사이에 힘 그러니까 전기력은 전기력은 두 가지가 나오지 그래서 이제 그 다른 그 저기 다른 전기 종류끼리는 이제 인력이 작용하고 같은 종류는 이제 청력이 작용하지 밀어내는 거 근데 아무튼 전기력은 두 개다 이제 인력하고 청력인데 대전된 전화의 양이 많을수록 대전체 사이에 거리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되겠냐 커지겠지 그치 그래서 크다 크다가 된다 그러니까 전기력은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다고 인력 청력 그러니까 전기력은 두 가지가 있다 인력하고 청력 그 다음에 F 대전되지 않은 금속 그러니까 대전되지 않은 전기를 안 뜬단 얘기지 자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를 막대에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그러면 대전체와 가까운 곳은 대전체와 다른 종류가 다른 종류 그치 다른 종류가 끌려오잖아 인력이 작용하니까 그 다음에 대전체와 먼 곳 먼 곳은 같은 종류 같은 종류가 유도 되겠지 이건 뭐 그치 이건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어려운 건 아니고 지보자 금속 금속에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 내부에 뭐가 이동해서 정전기 유도 현상 뭐가 이동하냐 이동하는 거 전자지 전자 전자 이동하지 원자 핵은 이동 안 해 금속에다가 대전체 금속은 일단 저기 그 도체야 도체 전기가 잘 흘러 대전체 대전체는 전기를 떼는 거거든 근데 이제 플러스를 띄는지 마이너스 띄는지는 몰라 아무튼 플러스를 띌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띌 수가 있다고 아무튼 갖다 대면 전자가 움직여 가지고 정전기 유도가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H H 물체가 이건 제일 중요하네 물체가 대전되었는지 알아보는 기구 검정기 아 이거는 좀 날 수가 있어 검정기 이거 쓰는 거 쓸 줄 알아야 돼 검정기 니은 검정기는 무슨 현상을 이용하여 물체의 대전여부를 알아 이게 이제 그 저기 그거지 그 금속판이 있고 금속박이 있잖아 금속박 여기다가 이제 그 대전체를 갖다 대잖아 그래서 플러스가 플러스인 대전체를 가까이 갖다 대면은 이쪽으로 마이너스가 쏠리면서 이쪽으로는 플러스가 쏠리는 거지 해가지고 박이 벌어지잖아 같은 것끼리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정전기 유도 그렇지 그래서 정전기 유도를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가까이 가져다 대면은 여기 이제 다른 그 전기가 생기는 거지 대전여부를 알아본다 아무튼 이 검정기는 이제 중요해 이건 반드시 알아둬야 돼 그 다음 거 보자 제2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지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면 금속박이 벌어진다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야 플러스 야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그래도 벌어져 그러니까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에다가 대전체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는 갖다 대기만 하면 벌어져 벌어진다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더 설명한다 검정기가 이렇게 있다 검정기 이게 금속판이야 판 이렇게 박이 있지 박 박이 있다 이게 박이야 박인데 이제 플러스를 갖다 대 플러스 갖다 대면은 파는 마이너스가 몰리지 박은 박은 플러스가 생겨 플러스가 생겨 플러스가 모이니까 벌어지는 거지 플러스끼리 플러스끼리잖아 이 두개가 다 플러스 플러스가 플러스 플러스잖아 둘 다 그러니까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에 검정기에다가는 플러스 대전체를 넣든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든 그냥 무조건 벌어져 벌어진다 그러니까 대전체구나 대전체 그러니까 전기를 띄는구나 근데 이게 벌어지기만 하지 이게 이제 대전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몰라 모른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플러스인지 대전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검정기를 또 대전시키는 거지 그건 좀 있다 문제 나올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자 1번 1번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이 아닌 거 1번 겨울철 털옷을 벗을 때 머리칼을 달라본다 털옷 털옷 이건 마찰 전기 잘생겨 그 다음에 2번 자석 자석은 전기가 아니지 이거는 자기력이지 자기력 자기력 마찰 전기 잘생겨 칼가죽도 4번 건조한 겨울철 머리를 빗을 때 아 머리카락 머리를 빗을 때 그때 이제 마찰 전기 생기고 5번 책이나 사탕을 포장한 얇은 비닐 비닐도 이제 비닐도 이제 그 마찰 전기 잘생긴다 이제 답이 니은 아 2번이고 2번 보자 2번 다음은 원자의 구조에 대한 섭니다 원자의 어차피 눈으로 안보여 눈으로 안보인다 모든 물질은 이제 원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원자는 플러스 전화를 띠 뭐냐 원자핵 원자핵 아까 나왔다 나왔지 원자핵 원자핵은 플러스를 띠고 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화를 띠고 마이너스 전화 전자 전자 전자다 자 구성되어 있으며 플러스 전화의 량과 마이너스 전화의 량이 전기적으로 그리고 전자가 같은 게 어떻게 되냐 플러스랑 마이너스와 같은 게 중성 충성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같으면 이제 중성을 띠는 거야 중성이된다 그다음에 3번 보자 3번 그림과 같이 털가죽과 고무풍선을 서로 문질렀더니 털가죽은 플러스 전기 고무풍선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다 그 이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이게 털가죽이네, 이건 고무풍선이네 그러니까 털가죽이 플러스고, 고무풍선이 마이너스 띄었다는 얘기야 그럼 털가죽은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많다. 맞네 그치. 그러니까 플러스지 털가죽이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는 건 아니다. 하나도 없는 건 아니야. 많다 뿐이야. 하나도 없는 건 아니야 마이너스가 2번 고무풍선은 마이너스가 플러스보다 많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띄겠지. 3번 털가죽에서 고무풍선으로 전자가 이동했다. 그치. 털가죽에 있는 전자가 일로 이동하니까 고무풍선은 전자가 많고 털은 전자가 적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뉘겠지. 맞고. 4번 고무풍선에서 털가죽으로 마이너스 전자가 이동했다. 틀렸어. 아니 플러스 전자가 이동했다. 틀렸지. 플러스 전하를 띠는 거는 원자핵이거든. 원자핵은 이동을 안 해. 여러 번 했다. 이거 시험에 잘 난다. 플러스 전하를 띠는 거는 원자핵이야. 원자핵은 이동을 안 해. 이동하는 거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다. 전자 4번 틀렸고 5번. 마찰 전에는 털가죽과 고무풍선 모두 전기를 띠지 않아. 마찰을 해버리면 이제 띠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마찰 전에는 전기를 안 띈다. 그래서 이제 5번은 맞는 거고. 4번 보자. 4번. 그림과 같이 지우개에 꽂은 클립에 털가죽. 털가죽? 털가죽이 좀 정전기에선 잘 나오는데. 우리 그 대전열 아까 보셨어요? 대전열. 대전열. 이건 대전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마찰을 했을 때에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 약한 것부터 쓴 거. 대전열. 그래서 약한 것부터 강한 거 쓰지. 그래서 맨 왼쪽이 뭐였냐? 털가죽. 오른쪽이 에보나이트. 그래서 이게 마찰을 시키면은 털가죽은 플러스를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털가죽이 나왔다 그러면 아 마찰 시켜서 플러스가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털가죽 나오면은 알았지? 자 아무튼 여기서 털가죽이야. 플러스나 생각하면 돼. 털가죽으로 마찰을 시켰잖아. 털가죽 나오면 마찰이야. 자 털가죽으로 마찰한 빨대 A를 꽂은 다음. 아 털가죽? 근데 털가죽으로 마찰한 빨대 A네? 그러면 털가죽은 플러스야 되고 빨대는 마이너스야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를 꽂은 다음 털가죽으로 마찰한 다른 빨대. 야 그러면 이것도 빨대 B 이것도 마이너스네. 아 이거는 털가죽으로 털가죽으로 하는 게 아니라 털가죽으로 마찰한 빨대네. 그럼 빨대 A도 마이너스고 빨대 B도 마이너스야. 털가죽으로 둘 다 무질렀으니까. 자 가까이 있다. 이때. 빨대 A가 움직이는 방향과 두 빨대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종류. 야 그러면은 둘 다. 그러면 빨대 A도 마이너스고 빨대 B도 마이너스야. 그럼 빨대 A는. 야 두 개가 같잖아. 어? 전기 종류가 같아. 그러면은 청력이지 청력. 밀어낸다고. 그러니까 빨대 A는 일로 가겠네. 도망가겠네 그치? 도망가겠다. 아 그래서 답이 4번이다 4번. 청력. 도망간다. 5번 보자. 5번 다음은 여러가지 물질에 대전열을 놔둔. 대전열. 대전열이다. 그러니까 대전열은 뭐라고? 야 이게 이제 여러가지 물질을 마찰시켰을 때. 그러니까 대전열은 일단 마찰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 마찰시켰을 때에 전자를 끌어다니는 정도 약한 것부터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약한 것부터. 그러니까 약하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전자를 끌어들이는 정도 약하니까.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왼쪽이 플러스를 띌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여기서는 중요한 것. 털가죽은 이제 플러스를 하도 잘 떼니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이제 그 유리하고 이제 플라스틱이 좀 시험에 잘 나. 5번 대전열에 대한 설명이 옳은 거. 고무는 플러스 전기를 띌 수 없다. 아니야. 아니야. 상대적인 개념이야. 상대적인 개념. 그래서 1번 틀렸다.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왼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얻기 쉽다. 왼쪽이잖아. 왼쪽. 전자 얻기 어렵다니까. 전자 얻기 어려우니까 플러스지. 전자 얻기 쉬우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이거는 이거 표만 봐도 알겠다. 3번. 오른쪽으로 갈수록. 야. 원자액은. 야. 원자액은. 원자액은 이동 안 한다니까. 아무튼 시험에 이거 틀리기만 해 봐. 원자액은 이동 안 해. 전자만 이동한다. 4번. 털가죽과 명주를 마차시켜. 야. 털가죽하고 명주. 요거 두개는 마차시켜. 그럼 왼쪽에 있는 게 플러스. 오른쪽에는 마이너스야. 그래서 명주는 플러스. 틀렸네. 틀렸지. 그럼 5번. 유리는 플러스 전기를 뜰 수도 있고. 마이너스 전기를 뜰 수도 있고. 맞지. 맞다. 그러니까 유리가 이제. 만일에 유리하고 털가죽하고 문지르면. 이게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고. 유리하고 명주를 문지르면. 유리가 플러스. 명주가 마이너스가 돼. 그러니까 유리는 플러스를 뜰 수도 있고. 상대적인 거야. 상대적인 거다. 그래서 5번 맞다. 6번 보자. 6번. 이 물질 중 서로 마찰시켰을 때. 마찰 전기가 가장 잘 발생하는 물질. 그러면 위에가. 털가죽. 유리. 명주. 고무. 플라스틱.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그러면은. 마찰 전기가 가장 잘 발생하려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끼리 하면 되지. 멀리. 멀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것끼리 하면. 당연히 잘 발생하겠지. 그러니까 5번이다. 털가죽하고 플라스틱. 털가죽하고 플라스틱. 멀리 떨어져 있는 것끼리 하면. 당연히. 얘는 플러스가 되게 쉽고. 이게 마이너스가 되게 쉬우니까. 가장 잘 발생할 거다. 7번 보자. 7번. 전기력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데도 고른 것은. 야. 전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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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력이 뭐였냐면은. 전기를 띈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전기력이거든. 전기력. 그러면 전기를 띈 물체는 플러스가 있을 수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을 수가 있잖아. 그럼 기역 보자. 같은 종류의 전기. 밀어내야지. 그치. 같은 종류의 전기는 밀어낸다. 청력이다. 청력. 청력. 맞다. 맞다. 니은. 다른 종류의 전기. 끌어당기지. 끌어당기다. 인력이다. 인력. 끌어당긴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전기력의 세계는 전기를 띈 두 물체 사이에 거리에 관계없이 일정. 아니지. 아무튼 전기력도 가까울수록 세겠지. 그치. 가까울수록. 그래서 디귿 틀렸고. 니을. 전기력의 세계는 대전체에 대전된 전하의 양. 거리랑. 전하의 양의 관계. 아니지. 전하의 양이 많을수록 더 세겠지. 플러스가 많을수록. 마이너스가 많을수록. 인력하고 청력의 세기는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기억하고 니은이 맞네. 기억하고 니은. 그럼 1번인가. 8번. 다음은 대전된. 아. 대전됐다. 그럼 전기를 띈다는 얘기야. 전기. 전하의 양이 많을수록. 많을수록. 두 물체 사이가 어떨수록. 가까울수록. 이건 상식 아니냐. 이거 가리켜야 맞냐. 이런거. 아. 이건 상식이지. 상식이다. 9번. 9번. 그림은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한 모습이다. 야. 대전되지. 대전되지 않은 물체에다가. 대전체를 가까이 대면은. 뭐가. 뭐가 생기지. 정전기 유도. 정전기 유도. 아. 이거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전되지 않은 도체에다가. 도체여야 돼. 금속은 이제 도체잖아. 금속이. 전기가 잘 흘린다고. 그러니까. 대전되지 않은. 그. 도체에다가.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간다. 이게. 정전기 유도가 돼. 그러면. 전자가 이동한다 이거야. 전자 이동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야. 이게. 플러스네. 플러스를 가까이 되면은. 플러스 가까운 곳에 뭐가 생겨. 아. 마이너스가 몰리지. 그렇지. 그러니까. 요쪽에. A가. A랑 있고. B가. 그러면. B에 있는. 마이너스가. A로 옮기는 거야. 그러니까. ㄱ. 전자가 B에서 A로 이동한다.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A쪽으로 달려가야지. 그 다음에. ㄴ. 원자핵이. 야. 원자핵은 이동 안 한다니까. 원자핵 이동 안 한다. 이거 오늘 여러 번 남았어. 원자핵 이동 안 해. 틀리게만 해 봐라 이거. 그 다음에. ㄷ. 아. ㄷ 중요하네. A는 마이너스 전기를 띄고. B는 플러스 전기를 띈다. 그렇지. 그럼 여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 그럼 이쪽에 플러스만 남겠지. 플러스. 그래서. 그래서. 요쪽에. A잖아. A. A는 마이너스 띄는 거고. B는 플러스 띄는 거다. 플러스. 그래서. ㄷ도 맞네. 그래서. 아. 9번. 9번. 답이 4번이지. 4번. ㄱ하고 ㄷ이 맞다. 아. 중요 문제였어. 10번 보자. 그림과 같이. 플러스 전화로 대전된 막대를. 야. 대전된 막대를. 대전되지 않은 금속켄 근처. 야. 금속켄. 대전되지 않은 금속켄. 그러니까 대전되지 않은 도체야. 대전되지 않은 금속켄에 가까이 가져가면 뭐가. 정전기 유도. 정전기 유도. 정전기 유도. 정전기 유도. 정전기 유도. 그래가지고. 전자가 이동하게 돼. 이동하게 된다. 자. 그럼 보자. 그래서 이제. 갔더니. 금속켄이. 막대 쪽으로 끌려왔다. 마이너스. 전화로 대전된 막대를. 금속켄 근처에 가져갈 때. 금속켄의 움직임으로 오른 것은. 금속켄의 움직임. 이거는. 문제가. 의동한게 뭔지 모르겠다. 야. 이거 플러스를. 갖다 대면은. 아. 요쪽에. 가까운 쪽에. 색깔이 잘 안보이네. 요. 저기. 대전체에 가까운 쪽에는. 그. 반대쪽.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생기는거. 플러스 생기는게 아니라. 전자가. 요쪽으로 옮겨가는거. 요렇게 된다고. 요렇게. 와. 요렇게. 끌려오는거지. 이렇게 끌려와. 끌려와. 그 다음에. 요. 막대를. 딱. 떼 버리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 떼 버리는. 막대를. 이제. 멀리. 띄 버리는 순간. 중성. 중성. 된다고. 그럼. 다시. 중성된 상태에서. 마이너스. 전화로. 대전된. 막대를. 가까이 가져가는거야. 중성된 상태에서. 그럼. 중성된 상태에서. 캔이 다시 있어. 캔. 그러면. 멀리 떼 버리면. 다. 중성됐어요. 중성됐는데. 또. 막대가지고. 이번엔.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전화로. 끌려왔다. 끌려왔다. 그럼. 막대 치워버려. 그럼. 다. 중성되는거야. 중성. 중성됐다가. 다시. 마이너스. 막대 가져가면. 끌려와. 플러스가 가까이 가가지고. 답에서. 2번이다. 2번. 글쎄. 전화로.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야.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가져가. 그럼. 뭐라고. 정전기 유도. 아. 몇번이. 정전기 유도라고. 정전기 유도하면. 가까운 쪽에. 다른. 그. 저기. 다른 부호에. 그. 전화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야.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가까이 가져가면. 가까운 쪽에. 플러스가. 이제. 몰리겠지. 플러스. 그. 반대는. 마이너스. 그렇지. 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답이. 그러니까. 3번이네. 3번. 끌려오겠지. 그러면서. 마찰이 생기니까. 왜 이렇게 쉽냐. 야. 찍더라도. 야. 5번 같은 거는. 진짜 아니겠다. 그치. 찍더라도. 5번 찍은 놈들은. 이런 애들. 급식 좀 하는데. 12번. 검전. 아. 검정기. 야. 검정기. 중요하다. 검정기. 아무튼. 검정기는 이제. 아주 철저하게 알아 둬야 돼. 검정기는 이제. 그. 일단.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 가지고. 물체가 대전됐는지를. 이제. 알아내는 거거든.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그걸 이제. 이용해서 알 수 있는 사실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물체 대전 여부. 물체 대전 여부는.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 그러니까. 물체 대전 여부는 어떻게 돼. 아냐.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에다가. 물체를 갖다 댔을 때. 금속판이 있고. 금속박이. 금속박이. 벌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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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물체가 대전된 거야. 그러니까. 물체 대전 여부를 알 수 있지. 그렇지. 플러스를 대던. 플러스를 대던. 마이너스를 대던. 벌어져. 그러면 대전된 거야. 그럼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몰라. 그거를 이제 알아내려면. 다른 걸 해야 돼. 아무튼. 알 수 있고. 니은. 물체에 대전된 저나 양비. 알 수 있어. 왜냐. 얼마나 벌어졌는지 보면 알 수 있지. 조금만 벌어지면. 조금만 대전된 거고. 이거 박이. 만일에 이제 박 갔다 되는데. 하나는 이렇게 대전됐고. 하나는 이렇게 대전됐고. 이렇게. 이렇게 바로 벌어졌다. 그러면은. 이게 많이 벌어진 게. 전화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질수록. 많이 벌어질수록. 많이 전화된 거지. 그러니까. 그 니은도 맞아. 니은도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어. 물체에 대전된 전화의 종류도 알 수 있지.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 아. 이거는. 아까 기억 같은 경우는 검정기가. 뭐가 돼. 대전되지 않은 거. 대전되지 않은 거. 대전되지 않은 것을 이용해서 아는 거고. 디귿은 대전된 검정기야. 대전된 검정기. 대전된 검정기를 이용하면 전화의 종류를 알 수 있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수가 있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래서. 물체 대전된 검정기. 물체 대전 여부를 알려면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로 하는 거고. 야. 근데. 해보니까 벌어져. 벌어지니까. 야. 그러면 이제 대전된 건데.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러면은. 검정기를 대전시킨 다음에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기억낸이 되게 다 맞아. 그래서 5번이다. 5번. 중요하다. 중요해. 13번 보자. 13번. 그림은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 야. 이게 포인트 이거야.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 야.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 자.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 금속판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는 모습을 나타낸. 이에 대한 설명으로. 그러면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 마이너스 갖다 대면은. 그럼 대전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중성이야. 중성.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가까이 대면은. 정전기 유도에서. 여기 금속판은. 플러스가. 이제. 생긴. 플러스가 된다고. 그럼 금속판은. 금속박은. 그럼 요쪽에는 이제. 마이너스가 가는 거지. 야. 그럼 여기 이제. 금속박은 두 개잖아.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는 버려져. 청력이 작용해야지. 버려지는 거야. 버려져. 그래서. 1번. 금속박은 버려진다. 맞아. 야. 이게 13번이 중요한 문제다. 2번. 금속판은. 아. 금속판은 요거. 야. 금속판은 요거 위에야. 위에. 요게 판이야. 요게 박이고. 금속판은 플러스 전화로 대전된다. 맞지? 맞고. 그 다음에. 금속박은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금속박에서. 금속판으로. 전자가 이동한다. 틀렸지? 전자는 박으로 가지. 전자는. 전자는 박에서. 4번 틀렸다. 전자는 박으로 간다. 그 다음. 5번. 금속박은 항상 대전체와 같은 전화로. 맞지? 여기다가 만일에 플러스를 갖다 대면. 여기가 박이 플러스가 돼. 플러스 된다. 아니. 중요한 문제다. 다음. 14번. 14번. 야.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다. 그러니까. 과학도. 이게.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아. 좀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는데. 이제. 그. 학생들의. 이게. 시험 대비 할 때는. 이런 거를 이제. 풀어야지. 이런 거. 이런 걸 배워서. 맞춰야 돼. 그럼. 이해를 해야 된다. 되게 중요한 문제야. 이거 맞아야 돼. 이거. 80점 넘지. 14번. 그림은. 그림은. 마이너스 전화로. 대전된. 검정기를 나타낸. 그렇지. 마이너스. 판도 마이너스고. 박도 마이너스네. 마이너스로 대전됐잖아. 이 검정기 금속판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 금속 박의 변화를. 오. 이렇게 짝지은 거. 그럼 먼저 플러스를 가까이 할 때. 어떻게 될까. 야. 플러스 가까이 할 때. 야. 플러스 가까이 할 때. 그러면. 여기 위에도 마이너스고. 밑에도 마이너스잖아. 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했다.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판에 4개가 있어. 박에도. 4개가 있어. 아. 여기. 두개 두개가 있어. 그럼 플러스를 가까이 대면은.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에서는. 인력이 작용하지. 인력. 인력. 끌어당긴다고. 끌어당겨. 그러면은. 요 멀리 있는. 마이너스도 끌려서 이리로 가게 돼. 끌려서. 끌려서. 이리로 가게 된다고. 이리로 가게 돼. 그럼 요쪽에 마이너스가 줄어들지. 줄어들어. 야.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원래. 두개 두개 했는데. 한개 한개야. 그러면 요 박에서는. 박에서는. 마이너스가 원래 두개 두개 했는데. 한개 하나니까. 청력이 줄어들지. 그럼 어떻게 돼. 오므라 드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두개 두개 했는데. 두개 두개 였는데. 마이너스가. 하나하나가 되니까. 오므라 드는 거야. 밀어내는 힘이 줄어들잖아. 오므라 드는 거지. 그래서 오므라 든다. 오므라 든다. 중요하다 이거. 오므라 든다 야. 왜 오므라 드는지를 이해해야 돼. 마이너스가 위로 이사를 하는 바람에. 밀어내는 게. 줄어들었거든. 그래서 오므라 드는 거야. 중요하다 이거.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겠네. 그 다음에 이제 나. 나는 뭐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가 4개고. 두개 두개인데. 마이너스를 또 가까이 가져야 돼.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가 또 온다. 어떻게 되냐. 밀어내는 거지. 마이너스 끼는 밀어.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일로 일로 밀려가는 거야 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하나 더 늘어. 늘어. 그럼 밀어내는 힘이. 밀어내는 힘이 더 커지겠지. 그럼 어떻게 더 밀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두개 두개였다고. 두개 두개인데. 마이너스가 밀려서 내려왔어. 세개 세개가 돼. 세개 세개가 돼. 그럼 어떻게 더 벌어지는 거지. 이렇게 더 벌어져. 더 벌어진다. 답이 1번이야. 이거 되게 중요하다. 이게 왜 오므라드는지. 왜 벌어지는지. 여기에서 판가름 나는 거야. 배운 학생하고 안 배운 학생하고. 15번 보자. 15번. 그림과 같이. 마이너스 전화로 대전된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주로 이제 마이너스로 대전이 잘 나와. 시험에 잘 나오고. 유리는 플러스로 많이 나와. 유리. 막대는. 유리 막대는 이제. 플라스틱은 마이너스로 잘 나오고. 유리 막대는. 플러스로 좀 잘 나와. 이게 이제. 그. 뭐야. 그것 때문이지. 아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거 뭐야 그거. 저기. 대전열. 대전열 때문에 그런 거지. 아무튼. 대전된. 마이너스 전화로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 가지고. 금에 뭐가 생긴다고. 정전기 유도. 응. 야. 정전기 유도.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 가까이 가져가면은 뭐가 된다. 정전기 유도다. 이거는 일단 알고 넘어가야지. 정전기 유도가 생겨. 그래서 가져갔더니. 검전기와. 검전기의 금속 박이 벌어졌다. 어. 뭐 이렇게 복잡해. 야. 그러면 이건 정전기 유도. 정전기 유도가 이제 두 군데에서 일어나네. 여기서 일어나고. 여기서 일어나고. 정리. 그러면. A, D 중. 플라스틱 막대와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띄는 부분을 있는데도 고르시오.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러면 이제 플라스틱 막대가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의 반대가 생기는 거지. 그럼 B는 A와 반대지. 그 금속판은 B와 반대지. 금속 박은 금속판과 반대지. 아 이거네. 그러면은 플라스틱 막대와 같은 종류. 그럼 마이너스 띄는 거. 마이너스 띄는 거는. 그러면은 B랑 D가 되겠네. 그치. 이 되는거죠. B. B하고 D가 되는거지. 마이너스는. 그래서 답이 BD다. BD. 어 BD? 어디서 많이 들어본건데. BD. 답이 그래서 BD. 16번. 16번. 그림과 같이 마이너스 전화로 대전된 물체를 대전되지 않은 금속막대에 가까이 가져갔다. 그럼 뭐가 된다고? 정전기 유도. 정전기 유도. 그러면 이때 금속막대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거야. 정전기 유도가 되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라스틱 막대가 되겠다. 유리막대면 플러스인데. 아무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대전체와 가까운 곳에는 플러스가 생기겠지. 플러스. 3번. 대전체를 멀리 치워. 대전체를 멀리 치워버리면은 중성이 돼버려. 중성. 중성. 그러니까 정전기 유도가 끝나. 아. 그래서 이제 중성된다. 참 신기하지. 그치? 신기해. 다시 돌아와 버려. 야. 중성이 된다. 그래서 3번 틀렸어. 이거 알아둬야 돼. 중성돼. 중성. 4번. 금속 막대에 유도된 마이너스 전하와 플러스 전하의 양은 같다. 같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유도된 거. 그러니까 요쪽에 유도된 거랑 요쪽에 유도된 게 같다 이거야. 맞어. 맞어. 같아. 양쪽에 같아죠. 같다. 이게 4번하고 5번을 비교해야 되는데. 5번. 5번은 금속 막대에 유도된 마이너스 전하의 양은 대전태에 대전된 전하의 양보다 항상 많다. 무슨 말이냐. 요기. 요쪽의 양하고 요쪽의 양은 어떻게 되냐 이거야. 이거. 여기서 비교하는 건 이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되냐. 여기는 요것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 작거나 같다. 야. 여기 있는 것보다 많을 수는 없겠지. 그렇지. 멀어지니까. 튕겨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많아질 수는 없어. 작거나 같다 해서. 5번 틀렸어. 항상 망타가 아니야. 요쪽이 요쪽 양 얘기하는 거야. 요쪽. 요쪽은 요쪽보다 작거나 같다. 많아질 수는 없겠지. 밀려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답이 4번이다. 4번. 그 다음 17번 보자. 17번. 그림과 같이 금속구 A와 B를 접촉시키고 털가죽으로 문지른 에보나이트 막대를 가까이 한 상태에서 금속구 B를 떼어내었다. 야. 그럼 여기서 지금 털가죽? 에보나이트? 털가죽하고 에보나이트는 대전열에서 나오지. 대전열에서 그 맨 왼쪽이 그 플러스고 맨 오른쪽이 마이너스잖아. 털가죽이 나오지. 털가죽. 맨 오른쪽은 에보나이트. 그러니까 털가죽을 마찰하면 털가죽은 플러스가 잘 되고 에보나이트는 마이너스가 잘 된다는 얘기야. 마찰 시키면은. 마찰 전기가. 이 얘기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뭐야 그래서. 어. 어떤 거냐 지금. 에보나이트 막대가 뭐야. 에보나이트야. 에보나이트. 이것도 에보나이트구나. 에보나이트. 에보나이트. 에보나이트는 뭐라고? 마이너스라고. 에보나이트는 마이너스가 돼. 마이너스다. 여기 마이너스를 띈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다. 자. 그러면 17번. 두 금속구 사이에서의 전자이동과 금속구 A와 B가 뛰는 전기를 옳게 짝지은 것은. 그러면은. 야. 이 문제는. 에보나이트가 핵심이네.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이 문제 핵심은 에보나이트다 에보나이트. 털가죽으로 문지른 에보나이트는 무슨 전기를 띄느냐 이게 문제네. 그니까.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띄니까. 여기. 에보나이트는 마이너스야. 이게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를 띄니까. 이 막대랑 가까운 쪽은 플러스 띄겠지. 그 다음에. 이 반대는 마이너스 띄겠지. 그러면 17번. 두 금속구 사이에서 전자이동. 전자이동은 A에서 B로 갔겠네. 그래서 A에서 B로 갔겠네. 그러면 답은 1, 2, 3번 중에 하나겠다. 그럼 A에서 B로 갔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이제 분리시켰지. 그러면은. 그러면은 A는 플러스가 되고. B는 마이너스가 남겠지. 그럼 답이 2번 되는 거야. 2번. 2번. 이렇게 된다. 근데 이거. 이게 되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에보나이트가 뭡니까. 결국은 이거 대전열을 알아야 돼. 대전열. 그러니까 맨 왼쪽에 털가죽. 맨 오른쪽에 에보나이트 해가지고. 털가죽하고 에보나이트 문지르면은. 에보나이트가 그. 마이너스를 갖게 된다는 거. 그거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다. 18번 보자. 18번. 이 실험에서 떼어낸 금속고 A에. 전기를 띄지 않은 다른 금속고 C를 가까이. 그러면 금속고 A는. 플러스를 띄잖아. 플러스. 그럼 여기에 전기를 띄지 않는 다른 금속고 되면은. 이건 정전기 유도가 되는 거지. 정전기 유도. 그치. 아. 정전기 유도가 된다. 그래서. 어. 그럼 A와 가까운 쪽에 마이너스가 몰리고. 반대는 플러스가 몰리겠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은. 저기. 이쪽으로 가겠지. 이쪽으로. 맞불 다르니까. 그럼 답이 1번 아니면 2번인데. 그 다음 인력. 그치. 답이 그래서 18번에 1번이네. 이건 뭐 어려운 문제 아니고. 정전기 유도 문제니까 이거는. 19번 보자. 19, 20번. 다음은 정전기 유도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로마자 1. 그림 가와 같이.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 금속판에. 마이너스 전화로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가까이 한다. 그러면은. 여기 플러스가 몰리겠고. 이쪽은 마이너스가 몰리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2번. 그림 나와 같이. 플라스틱 막대를. 금속판에 가까이 한 상태에서. 금속판에 손가락 접촉. 야 손가락 접촉하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 플러스고. 마이너스면은. 손가락 갖다 대면. 이 마이너스가 딸려 올라간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가로 3번. 그림 다와 같이. 금속판에서 손가락과 플라스틱 막대를 동시에 치우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마이너스는 다 딸려 나가서. 여기는 금속판은 플러스. 이것도 플러스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는 다 딸려 나가서. 야 그렇게 되면은. 검정기는 어떻게 되냐. 대전되면. 플러스로 대전된 검정기가 돼버려. 플러스로. 플러스로 대전된 검정기가 된다. 그러면은. 자 문제 보자. 19번. 이 실험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가에서 금속박은. 금속박은 플러스 전화가 유도된다. 가. 그럼 가에서. 그럼 가에서. 아까 뭐가 나왔냐. 금속박. 여기는. 금속판은. 여기 마이너스니까. 금속판은 플러스가 되고. 금속박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1번 틀렸다. 1번 틀렸고. 자. 그 다음에. 2번 보자. 2번. 가에서 원자핵이 금속박에서 금속판을 이동한다. 야. 원자핵은 이동 안 한다니까. 원자핵 이동 안 해. 그래서 2번도 틀렸어. 3번. 나 과정을 접지라고 한다. 이건 그냥 알고 넘어가네. 저기. 그. 나 과정. 손. 그. 손 접촉하는 거 있지. 이걸 접지 맞아. 접지. 손가락. 손가락 할 때 지거든. 엄지. 검지거든. 손가락을 접한다고. 맞아. 그 답이 3번이야. 19번은. 그 다음에. 4번. 다에서 금속판. 이거 중요하네. 다에서 금속판은 오므라든다. 자. 지금 뭐냐면은. 야. 그. 지금. 4번이 이제 가장 중요하지. 여기에서. 4번이 가장 중요한데. 여길 봐야 돼요. 어딜 봐야 되냐면은. 처음에. 이거 마이너스를 가까이 되잖아. 그치. 마이너스 가까이 돼. 그럼 플러스가 되지. 플러스가 뭐여.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가 몰리지. 그럼 어떻게 돼? 여기 벌어져. 그니까. 마이너스로 대전된 플라스틱 막기를 가까이 가라. 가까이 하면은. 금속박이 벌어져. 벌어진다. 벌어진다. 그 다음에. 손을 가까이 돼. 손. 손. 손을 대면은. 그럼 여기 이제. 플러스 플러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손을 가까이 대면은. 요 전자가 이동한다고. 전자가. 전자가. 그럼 전자가. 손가락을 접촉하면은. 전자가 손을 통해서 이동하잖아. 그러면 전자가 줄어들지. 전자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 줄어들어. 줄어든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므러 든다. 오므러 든다. 오므러 든다. 오므러 든다고. 그래서. 손을 딱 치워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손을 딱 치워버리면. 여기 있는 플러스가. 이리로 간다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요. 그럼 여기선 또. 플러스 플러스의. 청력이. 작용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벌어진다. 그니까. 그러면은. 요게 대전되는 거야. 플러스로 대전된 거지. 그러니까. 검정기가. 플러스로 대전.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한 거냐면은. 검정기를 플러스로 대전시키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그 막대 가져가면 어떻게 돼. 벌어진다. 손가락 대면은. 오므러 든다. 손가락 대면. 다시 벌어져. 이걸. 이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아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 자. 다시. 요건 이제. 세 군데로 봐야 돼. 첫 번째 뭐하냐. 그.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가까이 가져가.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가까이 가져간다고. 그러면은. 금속파는. 플러스가 되고. 금속박은. 마이너스가 되지. 그럼. 마이너스끼리. 원래는 이제. 중성이었어. 중성이었는데. 금속박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되니까. 어떻게 돼. 벌어진다 되는 거야. 처음에는. 그럼. 여기에서는. 박이 벌어진다는 얘기야. 벌어진. 두 번째. 손가락을 접촉해. 이걸 접지라고 그래. 접지. 손가락을. 손가락을 대. 손가락을 대면은. 여기가 플러스 플러스였고. 요게 이제. 마이너스 벌어졌는데. 손가락을 대면은. 요쪽에 있는 전자가. 손가락을 타고. 이동해. 이동한다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요기에 이제. 작용했던. 청력이. 줄어들겠지. 전자가 이동해서. 빠져나가잖아. 줄어든다. 그럼 어떻게 돼. 오므라. 오므라 들이거든. 이게 오므라 들어. 오므라 든다. 오므라 든다. 전자가 이동하니까. 이동해서 빠져나가니까. 오므라 든다. 그 다음에 마지막. 손가락을 멀리 치워버려. 손가락을 멀리 치우면 어떻게 되냐. 손가락을 치워버리면은. 요쪽에 플러스가 있어. 손가락을 치워버리면은. 요쪽에 있던 플러스가 내려가. 내려가는 거야. 이쪽 플러스 되는 거지. 그러면 다시. 청력이 작용해. 벌어져. 벌어진다 되는 거야. 벌어진다. 그러니까. 처음에 벌어지는 거는. 둘 다. 처음에 벌어지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막대 가까이 댔다가. 손 갖다 댔다가. 막대랑 손 같이 뛰면은. 처음에 벌어졌다가. 오므라 들었다가. 다시 벌어져. 요걸 이해해야 돼. 요거. 요거. 그래서. 그래서. 19번에 4번 틀렸어. 5번은 다시 벌어져. 플러스 플러스가 돼서 벌어지는 거야. 4번 특권. 다음은 3번에. 그 다음에. 다해서 검정기는 다시 중소. 아니지. 플러스가 되는 거야. 플러스. 20번. 20번. 다해서. 검정기의 금속판과 금속박의 전화분포. 이거 아까 여러 번 얘기했지. 플러스 되는 거지. 여기도 플러스. 판도 플러스. 박도 플러스 되는 거야. 답이 1번. 1번. 고맙습니다. 열심히 많이 하자.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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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